와우 나의 배경 헹구 별로 맛이 없어요 어젯밤의 흔적 소금만 어젯밤의 흔적 아니 온다는 새끼들은 어떻게 연락이 하나도 없냐 네? 잘자 회사만은 오히려 산으로 가거든 오 잘 어울리는데 내가 가먹고 뭐? 미친 물처럼 맞았나 봐? 니네 준비할 때 나 혼자 마셨어 몇 캔 맞았어? 한 캔! 얘네는 내 집에서 와인 먹고 왔대 와인 두 잔 먹고 왔어요 샌드위치 시켰는데 테이블 위에 와인 있길래 두 잔 먹고 왔어요 아 그래서 먹었어? 책 챙기는 거 에바겠지? 나 그냥 했는데 절대 안 읽어 그쵸? 그쵸? 제가 저번 가족 여행에 2주 전에 책 챙겨왔거든 긴장도 못 읽었어 그쵸? 얘야 초장부터 술 마시면서 뭔 책이야 책을 라면밭 재밌는데 괜찮아 한 캔 마실게 금방 깨 오늘 저 유튜브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나와도 돼요? 아 네 좀 상관없긴 해요 근데 아마 재미없어도 쓸데가 없을거죠? 재미는 제가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 부담을 가지냐고 왜? 배불러 야, 저기 다 먹었어? 몰라 알딸딸해 미친년 같으면 천천히 마시라고 렌트에서 오고 있어? 아무도 방해를 안해 렌트에서 오고 있는 거야? 아니 나이는 우리집 나라 준비한다 준비한다 드래기 어떻게 치울 거야? 어? 드래기 어떻게 치울 거야? 아니 치우지마 내가 치울게 어 정우아 안녕 어? 지금 왔다 오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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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따가 추울까봐 패딩 입었어요 패딩 패딩 섬은 추울 수도 있으니까 아 술인줄 알았는데 술이네? 물이야 너 뭐야? 너 레더 뭐야? 야 나도 레더로 바꿔 입을까? 입고 와 그럼 토다닥 같고 갔다와 그럼 뒤에 한 분 자고 계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정우가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어? 폭발했네 진짜 XX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아 깜짝이요 X2 2 2 2 3 4 5 4 6 6 네? 제가 추천한 카페입니다. 이 카페 이름은 뭐죠? 플로레도 카페고. 은자하느라 고생 많았어. 머리 잘 이쁜데? 포인트지. 어? 그리고 댕겨라. 왜 저래? 장례식 온 거 같아. 배고프니까 다 맛있다. 응? 배고프니까 다 맛있다고. 너가 과연 배가 안 고쳐지는 거야? 너한테 안 맛있는 게 있을까? 없어. 아! 내 빠! 아! 내 빠! 맛 찍어. 그만 찍어. 음! 좋다. 좋아. 좋아. 왜 예쁘다. 좋아해줘서. 내가 배고픈데 불구하고 데려왔잖아. 빵 좋나? 자영, 고연. 고원? 뭔가 너 마지막 여자친구인데? 1년부터 해? 그럼 좀 더 기다려. 어? 고난한데? 나 가끔씩 집에서 발로 잡고 있어. 어. 손에서 불 나오던데? 손님이 다메풀 달라고 하면 여기 손 나오던데? 왜 웃겨. 언니 빵 안 먹어요? 안보기 연습. 크로두씨 존나 열심히 떨고 있어. 자기가 먹으려고. 빨리 가져올려고. 귀여워. 언니는 우유 먹나요? 지금 뭐 먹어요? 레몬티. 뜨겁게? 응. 더 할 것 같은데. 내가 차량 없는데 자주 와 봐? 이거 친구 타. 상상이 안가 안 되네. 이거 차가 없는데. 이거 차가 없는데. 추웠어? 그 친구 누구 닮지 않나? 어? 맛있다. 아 근데 여기 하니까 춥다. 근데 여기 타. 서울은 금방 따뜻했는데. 언니 안 추워요? 아 쇠도 먹으려고. 시일이 별로 안 타나? 엄청 타. 추워. 나 추워. 추워. 뭐야 이 사람. 오 영상 개 이쁘게 나오는데? 진짜. 봐봐 봐봐. 개 이쁘게 나오지. 너무 이쁘다. 얼굴 보여? 어둡지 않아요? 백땅연필이 춤추어. 얼굴 보여요 잠깐만. 나도 예쁘게 나와? 어. 이리 와봐. 썸네일 찍자. 얼굴 보여? 얼굴이? 그늘져서? 어? 보여 다 보여. 쳐다봐. 깜패집인데? 죽일 때 쳐다봐. 깜패집이지? 죽일 때 쳐다봐. 기다려봐. 웃지 말고 기다려봐. 웅범이 더 무서워야 될 것 같은데? 웅범이 더 무서워야 될 것 같은데? 웅범아 웃지마. 다 정색 봐라. 오케이. 수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나 요즘 두통이 이렇게 심하다니까? 너가 신경쓰는 게 맞나 보이지? 저 거북목도 해. 신경을 많이 쓰면. 나도 있어. 너? 응. 거북이 아니라 거의 뭐라 해야 돼. 환자 앞에서 조롱하네. 이 개새끼라. 감사합니다.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직 한 6개월은 더 있어야 돼. 네. 고마워요. 가자마자 우리 바비큐 오는 거야? 그럴려고. 근데 애들 와야 되는 거 아냐? 뭐 꿈는 시간도 있으니까. 어. 근데 지금 몇 명 나갔어? 후발때? 후발때 4명. 웅범이 얼마나 맛있을 거야, 오늘? 아직 1번이? 내 체력이 될 때까지. 와우. 제 체력 괴물이야. 내가 아침 10시까지 마시겠네. 와우. 내가, 내가. 뭐라고. 너는? 나도 내 체력 될 때까지. 연격이네. 나? 왜 그런 의미 심장 안전했지? 나 한 병 하나 마신 거야? 야! 지랄하네. 보드카 한 병이겠지. 나 벌써 지쳐 보여? 어? 근데 나 아까 차에서 너무 기력을 많이 시켰어가지고. 좀 피곤하긴 하거든. 나도 차에서 쉬었어야 되는데. 한참 자야 되긴 해 지금. 그러면 우리 애들 올 때까지 좀 쉬고. 쉬는 시간에 가자. 쉬는 시간에 가자. 재정비하는. 노래 틀면 안 돼요. 노래 틀면 안 돼요. 엉덩이 바닥에 못 붙어있는다고. 더워서 자려고 그랬는데 노래가 너무 신나고. 나 힘들어. 체력 다 썼어. 나 지금 좀 힘들어. 몇 시야 지금? 6시 23분. 1. 10시 살았다. 3. 4. 6. 6. 진짜 개또라이 같애! 저게 진짜 개또라이나봐 저게 뭐지? 저게 뭐야 진짜?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내 간이 어딘쪽에 있어? 야 진짜 영롱하다 내 간이 어딘지 알지? 진짜 영롱하다 내 간이.. 아 근데 여기 다 술이야 그치? 누가 봐도 물은 아니거든? 야 원소주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원소주였어? 저우아 고생 많았다 우리가 이거 다 먹어줄게 야 그냥 나 내일 일 안가고 그냥 여기 2박 3일 처박혀서 이거 다 먹고 갈게 그냥 나도 준비됐지? 어 준비됐지? 너무 준비됐어 아니 조금 더 있어 아 조금 더 놨어 차갑게 먹으려고 아 뭐야 아 통화해 근데 근데 약간 자린고비술이라고 벌써 취하는 기분이야 이것만 봐도 이미 취하는 기분이야 한 사람당 7명이서 먹어야 돼 20분 만에 원소는 각 1명인데 야 우리 좀만 쉬어도 돼? 정우가? 좀만 쉬자 우리 누워있죠? 진짜 무섭다 괜찮아? 아니 난 무서워 쓸지니까 이거 그럼 뭐라고 해 자기가 오고 싶으면 뭐라고 하고 좀 무리를 오지마 맞아 택시 업무 아 오 재밌겠다 요즘 어디 갔어요? 이거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어 저한테 가져가 고양이 봐 대박 되게 귀여워 숯살로 여기다 줬어 숯살 있나? 얘네 고기 누리고 있어 어? 너도 고기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눈 뭐야 눈 뭐야 정답 응? 바로 꿀까? 바로 꿀 열심히 불 피는 오소 찍어줄게 너 지금 완전 감성 있어 보여 오 농구 감독인데 이걸 뭐라고 하더라? 숯불구이? 이건 뭐라고 하더라 파형구이 아니야 이 정도? 사진만 봐서 배경 합성한 것 같아 이거 맞아? 원래 고기 이렇게 붓는 거더라? 지옥에서 온 삼겹살 지포구트지 뭔데? 거기가 너무 좋은데 지포구트지 뭔데? 지포구트지 뭔데? 지포구트지 뭔데? 너 발도 같이 묻는 거야? 내 발로 펜션 주인 왔다 여기다 이제 삼겹살이랑 목살은 안 타 오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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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바 미쳤다 진짜 이게 펜션 사장지 짬바인가요? 그니까 근데 갑자기 펴져서 삼겹살 다 날라가면 어떡해 다 상상해버렸어 다 상상해버렸어 오우 상상이 상상이 현실로 야 우리 이거 삼겹살 상상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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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찍었어 마마마 야 우리 헹궈서 먹자 인성을 안 헹궈서 먹자 그냥 울트라 아직 안 먹었잖아 나는 사와야지 여러밖에 모르겠어 난 첫 번째 삼겹살 안 먹고 왼쪽에다 줬어 아하하하하하하 씨끈고 구워 야 씨, 씨끈고 구워 자 지금 다 가가가 다 가가 다 가고 다 가고 다 가고 맛있게 구워줄게 왜 오렌지 아니 아니야? 김치 킬러 너무 세운 거 아니야? 뭐야 쌈까지 다 먹는다고? ㅋㅋ 여기 있으면 나도 될 것 같아 그럼 가져와 먹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왜 떡으로를 먹고 하는지 아셨을까? 먹고 뒤지려고 먹고! 뒤져! 지지기 전에 못 자요. 지지기 전에 못 자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묵쌀이랑 삼겹쌀이야? 묵쌀이랑 삼겹쌀이야? 네. 진짜 너무 행복하다. 과연 한 시간 뒤에 행복할까 정국아? 왜 여운 거야? 아 맞다. 너 나와 말이지. 맥주 3점이다. 맥주 3점이다.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삼겹쌀 됐나 맛있어. 그니까. 이게 빠져서 봤어? 대접이 없는 줄 알잖아. 대접? 이거? 여기 생일지요? 내 집 가기 싫어? 어 나도. 아 근데 이거 엄마가 가져오라던데. 내가 잘 씻어서 갔던 느낌이야. 나는 왜 너 생일 진짜 많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정국아 나 너 취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원해? 원해? 나 취향을 본 적 있어? 없어? 난 없어. 팔꿈치 했는데 나. 취했어. 취했었어. 너가 너 취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항상 그렇게 했을 거야. 아. 그럼 얼마나 취했어? 어? 2%? 2%? 취향을 내가 알아. 조금 흔들었는데. 잠 될 것 같아. 좀 자고 일어나 차라리. 어? 그게 날씨 있어. 아니야. 미치겠어. 누가 먼저 마지막으로 가게 될까? 그 말 한 사람. 아 진짜 근데 무조건 저예요. 아 근데 나도 질 수 없네.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야 이건 저라. 오늘 내가 보기엔 여기 강아지가 많을 거야. 고양이 이제 다 떠날 거야. 다 내 발로 기어다녀. 어 깜짝아. 야 너 귀신처럼. 맞다. 많이 왔어. 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우리 너희들 파사람 못 갈아입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뽐드레 입고서. 가게가 왔다. 아니. 아니 내가 원래. 아니 내가 원래. 안 돼. 나 진짜 못 구겠어. 아유. 무서워 진짜. 칼칼살 먹고 후회사 커피 하세요. 맛있습니다. 올랐어 올랐어. 지금 끓고 있으니까 새 거 드세요. 이거 다 식어서 식어서 식어서. 맛있는 거. 맛있다. 더 맛있는 게 나온다. 야 떡볶이 겁나 맛있다. 이거는 무슨 떡볶이? 치즈 떡볶이. 치유에 국물 떡볶이. 진짜 겁나요. 이건 또 개맛이네. 너는 뭐 할 거야? 엔딩. 이제 크리에이트를 따라 볼까요? 어디서부터. 몇변 봐도 올까요?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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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다 넣어야 되잖아. 그쵸. 전기. 다. 됐나요? 다. 폭이 좀 나. 맛있었대요. 오우 맛이 어때요? 먹을만 해? 먹을만 안 해? 아, 아쉬운데 당연히 하추가 뭐야? 이 정도야 우리 개짜내네, 우리 수고한다 우리 개짜내네 저희 축하해 수고한 다 나와 얘들아 우리 어때? 뭐야? 아 반칙이야 귀여워 아 반칙이야 내 장애인데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이 곰돌이 아 얘들아 뮤직뱅크 뮤직뱅크 인기가 뮤직뱅크 곰돌이 바이크 뭐야? 편집하기 어려워 어디 찍어? 앵글 좀 아 아 진짜 존나 귀여워 귀여워? 사진 찍어줄까? 아 창의실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뒤에 병들도 나와야 돼 아우 너무 잘 나와 너무 귀여워 너무 잘 나와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웠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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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겠죠? 언니 언니 우선에서 쇼크 해줄래? 좋아 하나 둘 셋 여자들이 사진 찍는 방법 여자들이 연고민이 생기면 안 돼 그니까 아 웃겨 내가 가운데 켰는데 야 너 못 껴 야 가운데 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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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센스 담배야 아 아니 차가게 생길 때는 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사격권 시켰는데 아니 내가 나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오는 줄 몰랐어요 눈 띄워 아는 사이에 영혼이 없네 내가 그 영혼 봐 어? 그 영혼 그 영혼 도연아 뭐해? 저 렌즈 켰는데 너 기다리라 나 피 다 차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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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났어 렌즈 켰어 렌즈 음? 아 솔직히 말해야 돼 이걸로 아 크 아 씨 뭐 이렇게 야무지게 먹어 이 언니 언니 아 내가 며콤 진짜 좋아하거든요 언니 미안한데 한입만 더 먹으면 돼? 언니 진짜 못 먹어야 돼 언니 아직 술이 안 깬 게 뭐야 나 존나 취인데 지금 이대로 죽까지 해요 먹으면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럴 삐린데 지금 여러분 저 캐시험 멋있죠? 재간지 아 고자 쓰고 올 것 같다 고자 있어? 찬 게 안 써요? 아 지금 가방에 있는데 연희 형이 방에 놓고 잠가버렸어 아 혹시 몰라서? 나 나만 안 취했 거지? 이거 안 취했어? 저거 치고 앉을 게 있어 그래 이렇게 일찍 자는 게 현명하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일찍 자는 게 현명했어 난 왜 버티다 잔 걸까 그러니까 왜 버틴 거야 왜 버틴 거야 아니 두 개 맛 두 개 맛 나 먹을 거야? 우리 형 시킨 거 아니야? 간다이 먹어 조금만 할게 우와 맛있어 와서 뭐하려고 야 도영 맛있다 우리 정훈이가 우리 이런 거 있는 거 안 모르겠지? 우리 영상 보면 놀랄지도 몰라요. 인정. 안 믿을걸? 여기 양쪽 그나마다 이런 거. 여기 있는 면 좀 초래. 어. 우와 뭐야? 이거 찜찜이에요? 동말, 동말장. 여기는 면이 초래색이고. 이거 오빠죠? 어. 아.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솔직히 기억 안 날 거 같긴 하고. 사실 나도. 맛있다만 기억하고 맛있는 기억이 안 날 거 같긴 한데. 지금. 네. 언니 한잔 할까요? 부럽죠? 부럽지 않아 언니 저 만약에 어제 일찍 안 잤잖아요? 그러면 못 먹어가지고 저 숙취 좀 심한 편이어가지고 어? 별로 안 씌우고 아 냄새 향이 나요? 고량구 고량구 근데 고량주 향이 좀 세기네 낙수를 다 안 하시네 전해만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원래 리얼 전해만 치는 낙수 싸우니까 맞아 맞아 원래 침묵집은 한 2시, 1시에 가도 어르신분들인 것 같은데 야 난 8시에 가면 돼 맞았을까봐 언니 국물 누가 뺏어갔어요? 내가 당국 언니 어제 카페 어디 갔어요? 그거 안 갔었나? 숙취 이거 고량주 국물빼 와 국물빼 오늘의 국물빼 군만문 국물빼 진짜 오빠 세무위 국물빼 삼삼 국물빼 볼 수 있어요 갈게요 오일 때 빼고는 여기를 먹을 일이 없어요. 다 저거 하는 건 아니고? 안 먹었느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미안해요 지금. 선생님 찾아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가. 다시 짬뽕집 가는 중. 다른 거 뭐 드려요? 작은 거? 고량주야. 고량주. 작은 걸로 하나 주세요. 제일 작은 거. 고량주야.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약간 데자볼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진짜 다행인 게 뭔지 알아? 내가 아까 우리 띠형도 나 참석했죠? 잊어버렸거든? 다시 지금.. 사용할 거 같아? 어 다시 지금.. 뭐라 해야지? 어.. 뭐라 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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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하면 보고 있어? 마치게 띠형은 별 안나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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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오.. 바람! 맞아 맞아 그만.. 그만..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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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주가 좋은데.. 빨리 취해 나아 빨리! 네. 젓갈 때 지금 다 깨진건가? 네. 근데 이거 먹어보고 취하겠냐? 근데 이거 하나 더 잘해.. 네. 왜 되게 외로워? 힘들어? 네 제 눈앞에 술이 있다면서 되게 힘들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가려줄게 어 그치? 야, 이 정도를 왜 가려? 단자장 여기요 이건 수록색인데요 그다음에 삼찬잔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야 돼 어머 이거 찍어요 나 먼저 먹어볼게 왜 먹고 싶어했는지 알겠다 옆에서 아저씨가 이거를 오!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먹어봐 이거 뭐 시켰어? 이것도 와 이 찜 돼서 맛있어? 어 당연하지 야, 미안해 아까 이 맛이야 아 다 찢어질 것 같아 간장장 진짜 맛있다 근데 간장장 진짜 맛있다 하아 이게 맛나? 시키는? 맞아 의심하지마 아 이 맛에 불러 밥을 달라지 말고 밥을 달라지 말고 응 요런 말이야 밥을 더 하시게 아 아 이게 며칠 뒤에 다시 숟가락처럼 고기 너무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정도 약이 응 잘 먹었다 응 무 후아 나 고기 하나만 먹어볼래 고기요 고기요 쌍소요 고마워 진짜 새거 오네 쟤는 응 솔직히 말할게 간장장 벌써 기억 안 넣어서 맛이 저 잊지않은거 뭐예요? 술 바탕만 하는거지 취한다 이거 먹으면 더 취하겠냐? 안 취하는게 이상한거지? 어 난 내가 했대 나도 왜 했대 어 이거 찍을래 그럼 정욱이가 샀어요 아 야 재생 찍어 있네? 이러고 있는데 찍어버리네 야 일단 머리 찍어서 뺏어줄래? 아 뭐해 뭐해 야 나 지금 나 쌩얼인데? 아 깜짝 놀랬는데? 가려줄게 가려줄게 정욱아 고마워 잘 먹었어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들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나도 뭐야 여기 카메라에서 고량주 냄새 나는데 지금 상 나지? 라이트하죠 정욱아 라이트 아 다만 좀 군나치라고 왔을 때 키는 게 맞지 못했지 펴봐요 멋있다 멋있다 어디야 보일까? 어디야 보일까? 어디야 보일까? 나한테 보이기나? 다리 많이 마셨나봐 나 다리가 좀 튼고 왔네 헤튼씨 너무 예쁘다 헤튼씨 너무 예쁘다 여기 일부러 여기 있었나? 헤튼씨 너무 예쁘다 헤튼씨 너무 예뻐요 헤튼씨 너무 예뻐요 너무 잘 나와서 응 헤튼씨 너무 맛있어 이건 격 Bible ちょ일